이 등 라인 잡아주는 짐볼로 하는 짐볼레그컬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내가 보여줄께요. 왕쥬의 운동교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짐볼레그컬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허벅지, 이 뒤쪽 허벅지 라인과 그리고 엉덩이 힙업을 도와주는 그런 짐볼레그컬이라는 운동이에요. 나도 너무 오랜만이라 자세가 안 나올 것 같아. 좀 힘든 자세거든 이게. 자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자 팔로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내 상체는 들어. 이렇게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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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중심! 갈까? 됐다. 여길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으야! 크! 으야! 으아! 으아! 아아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등을 대면 안되고 계속 등이 떠져있는 상태로 다리만 왔다갔다 하는거라서 진짜 힘들어 정말 힘들어